한 번 더요. 현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현재는. 탱백도 비슷한데, 또 양상 모이상, 또 양상 모이상, 또 양상 모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또 양상 모이상 하는데 여기 탱백 이렇게 식사.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또 양상 모이상. 식사합니다. 식사한다. 나는 매일 아침 식사. 식사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식사하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식사하다. 식사한다. 나는 매일 아침 식사한다. 또는 아침을 먹는다. 이렇게 해도 돼요. 먹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고아이, 나는 배부로 인하니까. 고아이, 나는 배부로 인하니까. 고아이, 나는 배부로 인하니까. 저기요? 이 압니다. 이 압니다. 이게 람백. 람백이 일하다. 일합니다. 순서가 순서 람백 고 아이람백. 람백한 그녀는 일합니다. 람모벤벤띠압봉. 지역병원. 이거 조사라고 그래요. 한국어 되게 어려운데 에서가. 따이. 따이하고 같이 있는데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에서 이렇게 에서 다이 붙어 있잖아요 홍린 아홉나이 중딱 허크티 현재 과거 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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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부하는 것 좀 얘기해 줘도 되요 홍린한테 비행베스로 현재 과거 미래에 공부한다고 으 으 으 lo Aa a 아 아 아 아 아 풍민한테 현재 과거 미래는 공부한다고 얘기해 줄래요 이에 코에 knangasp 네에 이 허용 말씀 말씀 아 잘 아 마쩔이가 태양이예요. 동쪽에서 목 또 올라요. 해는 동쪽에서 올라요. 마쩔이. 동쪽에서 오가 오다오에서 마쩔이 목 뼈아동. 해는 동쪽에서 오. 호 또 올라요. 목 그들은 방과 후에 농구를 합니다. 호 호 쩔이봉 로 싸우죠. 호 호 네. 선생님. 해는 동쪽에서 잘한다. 해는 동쪽에서 잘한다. 뭐가요? 잘한다? 아니 아니에요. 동쪽에서 뜬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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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잘한다. 아이가 잘한다. 크다. 그로우 업. 잘한다. 가이. 티엥벤 몰라요. 티엥벤 뭐예요? 잘한다는. 나무가 잘한다. 아이가 잘한다. 가이. 그로우 업. 티엥벤 뭐예요? 잘한다. 잘한다. 티엥벤.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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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보이는 거는 그냥 쓰는 거고. 잘하는 건 이렇게. 에에에 아니고. 호 쩔이봉 로 싸우죠. 호크. 호크들은 농구. 쩔이봉 로. 이게 농구하다예요? 쩔이봉 로. 망과 외. 쪼이 복로는 농구를 합니다. 복로가 농구에요? 스포츠. 복로는 농구를 합니다. 복로. 쪼. 쪼이는 후에, 후에. 후에, 후에… 쪼이. 망고. 쪼이. 지오확. 방과 후에 지호호. 그들은 혹. 농구합니다. 농구를 합니다. 농구합니다 해도 되요. 똑같아요. 농구합니다. 농구를 합니다. 농구합니다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세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는 안아이 노이바녹뉴 목각루록 그는 세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노이 구사 말 안해도 돼요. 그냥 말하다 말합니다. 유창하게 이거 구사 어려운 단어고 말해요 말합니다 이거 해드릴게요.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유창하게 구사하면 나 어려운 단어.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너희 말하다. 말하다. 오늘 너희가 농류 목각 루 롯트. 목각 루 롯트. 목각 루 롯트 유창하게 해요? 잘하는 거? 유창하게. 입마 cotiani,лич픽 pcu. 고양이는 당신이 쓰다듬을 때 귀엽게 울어요. 요게 끼를 우리로 배웠어요? 이거 배웠죠 dy 이거 배웠죠 pleasing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이렇게 같은 거예요. 고양이가 꽃매오 고양이는 롱롱 야옹냐옹 롱롱랑 롱롱랑 롱롱 뵀 롱랑 롱랑 롱롱랑롱랑 냐옹냐옹냐옹냐옹을 랑 롱롱롱냐옹냐옹 반, 반 당신이 부어 빼노 스타든다 부어 빼노 부어 빼노 울어요 그냥 울다는 티엥베스로 울다가 맷 록 안녕하시오 네 반가워요 울다 맷 록이었어요 맷 록 이거 능맥 아 능맥이에요 능맥 아 내가 닮은 거 알았어 능맥 울다 네 울다 근데 이거는 사람 우는 거 cry 우는 거고 고양이가 우는 건 달라요 새는 뭐라고 해 노래 노래하라고 찐 찐 새 새는 노래 고양이 룽 룽 오케이 중도의 땀 바 바 옹 바 모이 추우냐 추우냐 일요일인데 일요일 일요일 방문합니다 방문합니다 이거 방문합니다 방문합니다 땀 방문합니다 방 오이 옹 노이 바 오이 바 할머니 방문합니다 모이 자それでは 하나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네 한 주, 주, week 이거를 주라고 그래, 주 주 뭐라고 해요? same? 비슷해요? week boom 이거 네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수업을 설명합니다 선생님은 수업합니다 선생님은 수업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설명하면 수업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쉬워요 수업합니다 선생님은 수업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수업합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설명합니다 이상해 그냥 수업하다 선생님은 수업합니다 아니면 선생님은 가르칩니다 가르치다 되게? 삥 학생들은 배웁니다 선생님은 잘 가르치습니다. 지오벤 짜자틱 다혁 잭세 짜이 엠라이 잭세 차는 달립니다. 잭세 달리다, 짜이 달립니다. 엠마이 부드럽게 달립니다. 잭세가 차에요? 자동차 자이 달리다 엠마이 부드럽게 엠마이 부드럽게 자이 달리다 조형 조형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쪼이는 이거 하늘이에요? 비가 옵니다. 쪼이 모아. 바오. 모아의 추. 오후에 비가 옵니다. 무아. 이게 현재에요. 이거 이제 과거. 과거. 과거 조금 어려워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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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과거. 이거 되게. 비가 옵니다. 과거에 다 써요. 다. 다. 과거. 다. 맞죠? 근데 한국어. 이거 써요. 이거 써요. 이거. 이거. 과거에 한국어. 이거 써요. 이거. 이거. 이거가 과거. 한국어. 이걸 어떻게 쓰냐면 mythical prostate produc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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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PS. 이렇게 써요.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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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mares. 이거 다하고 비슷한거야. 다하고. 다하고 비슷한거에요. ela. 과거. 이거. 과거. train. 이거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또이 다 앙상, 나의 홍과. 다 앙, 다 앙.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어요. 식사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거 그냥 식사를 안 해도 돼. 그냥 식사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식사했어요. 먹었어요. 아침. 나는 어제 아침.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렇게 써도 돼요. 아침에.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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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쌤쌤. 같은 말이에요. 먹었어요. 식사했어요. 같은 말. 다 앙상, 나의 홍과. 그녀는 지난해 지역병원에서 이랬어요. 아까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녀는 일했어요. 일했어요. 같은 거. 일했어요. 일했어요. 람백. 다 람백. 일했어요. 과거. 일했어요. 그래요. 오케이. 그녀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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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병원. 오다오. 어디에서 일했어요? 패션. 오다오. 그녀는 어디에서 일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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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역병원에서. 지역병원에서 일했어요. 오다오. 모. 벤. 비엔디아공. 언제 일했어요? 기. 언제? 아. 지난. 고아이. 기. 고아이다. 람백. 다이. 모. 벤. 비엔디아공. 하면은. 지난해. 남노이. 지난해. 작년해. 작년해. 오케이? 네. 해는 오늘 아침 동쪽에 떴어요. 아까 나왔던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메쭈이다. 오피아동. 바오. 쌍라이. 어. 다. 목. 다. 목. 이거. 다. 목. 떴어요. 떴어요. 떴어어요. 어. 동쪽에서 떴어어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떴어어요. 떴어요. 떴어요. 그냥 다. 목. 떴어요. 동쪽에서 떠올랐어요. 떴어요. 동쪽에서 떴어요. 맞죠. 다. 목. 오. 비아동. 마. 상. 나. 아침. 아침. 그럼 언제 해가 떴어요. 얘기하면. 끼나오. 맞죠. 다목. 하면. 상. 나. 언제. 상. 어디서 떴어요. 오. 오. 맞죠. 다목. 오. 오. 동쪽에서. 동쪽에서 떴어요. 어디에서. 동쪽에서. 동쪽에서.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배운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들은 어제 방과 후에 연구를 했어요. 그들. 아까 나왔던 건데. 나. 조이. 방. 방. 로. 싸우지요. 호. 나. 나의 홍과. 여기 보면. 방과 후에 농구를 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아까. 다. 쥐. 벙. 상. 홍과는. 홍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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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제니까 뭐해 이거. 어제. 과거. 어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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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다 쥐. 다 쥐. 봉 로. 어제. 다 쥐. 봉 로. 농구. 그냥. 이거 농구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농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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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하다. 했어요. 요거. 했어요. 오케이. 소. 다 쥐. 다 쥐. 봉 로. 싸우지요. 응. 나이. 봉과. 그는 어렸을 때 세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부세했어요.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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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en. 다. 안avo진리. ICE. 했세요. 아 요거 말했어요 언젠? 언제 끼나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리다 어린이 어렸을 때 세 가지 언어를 세 가지 언어를 세 가지 언어 이번에는 뭐예요? 미래? 아닌가? 꽃뮤 아 아직 남아있구나 꽃뮤 고양이는 내가 쓰다듬는데 꽃뮤어 릉릉 희도의 복뱉 이거 꽃뮤어 다 아닌가 이거 다 들어가야죠 이거 해야죠 맞아요 꽃뮤어 다 릉릉 이거 맞죠 꽃뮤어 다 릉릉 다 릉릉 희도의 복뱉 맞아요 네 꽃뮤어 다 릉릉 희도의 복뱉 울었어요 울어요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울었어요 울컥돈 울컥놈 울컥놈 일요일 전에 전 일요일에 방문했어요 울컥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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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땜 어제 선생님께서 수업을 했어요 가르쳐줬어요 어제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설명했어요 이거 설명했어요 수업했어요 어제 꿈과 어제 어제 홍과 지하색 자동차가 달렸어요 전기홍 무슨 뜻일까요? 전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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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뭐예요?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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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홍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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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에 비가 내렸어요 지난주에 비가 왔어요 지난주에 오후에 비가 왔어요 지난주 지난주 아까 주 있었죠? 월화수목금통일 주 이거 쪼이 모아 이거 다 없어요? 다 해야 되지 않아요? 다 모아? 쪼이 모아 비 이거 해야죠? 쪼이 다 모아 비가 왔어요. 이거 다 해야죠? 맞죠? 쪼이 다 모아 보이쥬 부아 좋은 척. 지난주 오후에 비가 왔어요. 시간 별로 없는데 이제 미래에요 미래. 미래 티행백 뭐에요? 미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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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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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오케이. 저기 티행백은 이거 쪄 하면 되는데 쪄. 티행한은 좀 달라요. 티행백은 쪄. 쪄 앙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쪄 앙 미래. 근데 티행한 식사 이거 를 안 해도 돼요. 를 그냥 식사할. 이거 식사할 거예요. 식사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래는 이거에요. 이거 미래. 아. 음. 볼. 어. 이렇게. 요거 요거 미래에요. 미래. 미래. 비행한. 주로. 를. 할. 할. 르. 르. 할. 아. 도이세 앙 상. 바오움 난이마이. 내일 아침에 식사할 거예요. 쟤 앙. 그녀는 다음달에 기억병원에서 일할 거예요. 어. 언제 인하오? 다음달.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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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람백 하면 일할거에요 일하다 할거에요 일하다 할 휴? 이해했어요? 어때 휴? 일하다 일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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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할 들어가면 ㄹ 들어가면 새하고 같은 뜻 미래 해는 내일 아침 동쪽에서 뜰거에요 맞죠 내일 아침 마이 상마이 언제? 상마이 내일 아침 상마이 해는 내일 아침 상마이가 미래잖아요 상마이 내일 미래죠 그래서 새 목 뜰거에요 그래서 떠요 가 아니라 뜰거에요 여기 뜰거에요 뜨다 뜰거에요 새 목 뜰거에요 해는 내일 아침 동쪽에서 비아동 동쪽에서 뜰거에요 마이 쇠 목 오 비아동 상마이 그들은 내일 방과 후에 농구를 할거에요 호 쇠 농구 쇠 쇠 맞죠 호 쇠 쇠 봉로 나오죠 폭파오 나이마이 나이마이가 내일 나이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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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지어 폭파오 이거 내일 방과 후에 쇠 쇠 쇠 쇠 농구 농구를 할거에요 농구를 할거에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해도 되요 농구를 아니고 농구 할거에요 쌤쌤 같아요 그들은 내일 방과 후에 농구 할거에요 아 억쇄 쇠 쇠 봉로 사우지어 폭파오 나이마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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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라이 정라이 네 걔는 미래에 세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고사할거에요 안 어이 섹알 쇠 나이 말할거에요 말할거에요 말하다 말할거에요 언제 미래에 미래죠 미래 미래 기나오 그는 미래의 세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거에요 고양이는 할거에요 3분 남았어요 3분밖에 안남았어요 빨리 할게요 고양이는 당신이 쓰다듬을때 귀엽게 올거에요 언제 기나오 기반부이베니오 이거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기반부이네 미래의 의미 그 다음에 다음거 중도에서 땀방오이 바옹 옥로이 바오 추우냐 탭태오 다가오는 이거 추우냐 탭태오는 미래죠 다가오는 미래죠 다음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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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지난주가 아니고 다음주 마이 우리는 다음주 일요일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할거에요 세 자이 직 직발 제 할거에요 요거 세 세 할거에요 방문하다 할거에요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제 뭘까요 어 이거 세 어 어 뭐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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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잘못했다 실례 미안해요 이거 잘못했어 내가 저는 고지 미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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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고 지역에는 선생님 선생님은 수업을 할거에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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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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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은 제 제 바이옥 바오 나이 이렇게 차는 고쳐지면 기 노 륙 수업 고쳐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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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달릴거에요 세 째 세 째 달릴거에요 달리다 릴 그 다음에 오후에 비가 올거에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1분 남았어요 마지막 라스트 오케이 저 세 모아 비 올거에요 세 모아 세 모아 세 모아 오늘 여기까지 할거에요 비 올거에요 비 올거에요 비 올거에요 비 올거에요 오케이 봄 날 중땅 혹 과거 현재 미래